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삼성전자가 2020년 12월 30일에 삼성패스 서비스의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대체하는 민간인증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삼성패스의 생체인증 기반 공인인증서 서비스는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없이 생체인증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각종 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도 생체인증으로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24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도 2021년 내에 삼성패스 인증 기반의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패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앱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전자서명 시장은 카카오 이동통신 3사의 패스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는 도입기관 업체가 200곳 이상으로 가장 많고 누적 발급 건수는 2천만 권을 넘었고 통신 3사가 만든 패스는 최근 가입자가 3천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사용처는 100곳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공인인증 시장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생체 정보는 여권의 생체 정보와 더불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할 바이오 헬스 데이터 시장의 핵심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카드 및 여러 금융정보의 신원 확인을 생체 정보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맥 인증 시스템으로 편의점,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로 활용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이미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통해서 150만 명의 가입자들의 정맥 인증, 생체 정보를 컬렉션하고 있죠. 이러한 생체 정보는 결국 광범위한 영역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미래 모빌러티 산업인 UAM 서비스의 경우 무인, 자율주행, 유효성 인증도 이러한 생체 정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생체 정보를 활용하여 단순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뛰어넘어 모든 인증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로토콜 경제에서 우버, 카카오 같은 모빌러티 산업은 물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길리버리 플랫폼에서 각 구성원들의 데이터 생성 가치와 부분을 규정하는데 블록체인 기술과 이러한 생체 기반 공인인증 분야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체 기반 인증 서비스는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이중화 인증으로 진행된다면 모든 산업 분야의 인증 서비스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의 발걸음 시작을 알리는 삼성패스의 시동은 앞으로의 글로벌 기업, 삼성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것으로 비지트는 확신합니다.